바닷가 그곳에는 이상한 신대륙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곳은 수많은 원주민들이 서로 도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곳에도 어둠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아직 부족해! 송구하옵니다 폐하! 이런 천한 놈의 자식들! 당장! 자 오늘 더 찾아와! 네. 오늘도 이렇게 당할 수 없어! 맞아요! 오늘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매일 맞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저희가 반란을 일으켜야 된다. 하지만 저희는 반란을 일으키미 없으면 어쩜 좋소. 몰래 배를 타고 접을까지 가면 좋겠는다. 하지만 그러다 죽은 사람도 몇 명이 아니잖소. 너는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 빨리 해결해보도록 합시다.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 뭐 그 자식들이 죽으러 갔다고 죽어보자.